드라마 일 때 자기야 들어와 깨끗해 누나 있었어 여기가 어디라고 집간에 기어들어와 누나 너 정신 차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누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인생이야 어디 베어먹지도 못한 기집애를 데려와서 집안에 풍비박싹 날라 그래 안되겠다 나가자 우리 자기야 어딜 나가 내 말 아직 안 끝났는데 너 내 동생 앞에서 당장 떨어져 네 언니 제가 리온이한테서 떨어질게요 라고 할 줄 알았냐 야 너 내가 준 돈으로 부족해서 그래? 그래 부족하다 돈 더 줘 뭐라고 얘 야 니가 뭔데 나무시 너 이거 못 놔? 야 나 현실을 빼 니키야 어 설아 왔어 어 설아 누나 안녕 리온아 뭐하고 있었어? 그냥 살짝 배고픈데 먹을 거 없나 지적거리고 있었는데 너 너 뭐 먹었어? 아니 나 아직 아무것도 안 먹은 그러면 우리 뭐 떡볶이 먹으러 갈래? 그래 그러자 뭘 떡볶이 나도 누나들 노는데 동생은 낄낄빠빠 왜 가자 설아야 다른 친구들도 부르자 왜 나도 놀아 어 어 어 아니 아니 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나가고 그래 나도 배고프다고 엄마 곧 온대 팽빠 응 리온아 안녕 가자 가자 너야 진짜 치사하다 진짜 치사하자 나만 빼고 놀고 힝 나빠 시험 누나 언니들 꼭 친구들이랑 놀러가고 나랑 안 놀아주고 이거 공감되는 오키님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많이 힘이 됩니다 으응 키 키 키 키 키 오비키 현실일 때 아 아 당황이라고 하루종일 자요 힝힝 야 오비키 일어나 아 엄마 오늘 학원에서 시험 본 것도 엄청 못 봤어 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한테 전화 왔잖아 엄마가 창피해 죽겠어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엄마는 똑똑한데 엄마를 똑 닮았잖아 내가 생긴 것도 엄마랑 똑같이 생겼고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엄마가 에이 또 그만해 마트에서 나왔다고 아 안 믿는다고 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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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짠데 니아 너 전화해볼까 어 할머니한테 전화해 비키 할머니 비키 마트에서 사왔죠 그죠 응 진짜 드라마 일 때 엄마도 리켜줘야지 에이 에이 비키는 이제껏 키워줬으니까 슬슬 말해야지 히히히히 그래도 자기 엄마가 이제라도 나타나서 다행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 비키야 언제 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 주워왔어 그.. 그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더니 그게 사실이야 그게 말이야 비키야 엄마 말 잘 들어봐 흐흐흐흐 널 키워준건 엄마가 맞아 근데 너의 진짜 엄마는 따로 있어 진짜 엄마 이제 와서 무슨 진짜 엄마야 평생 코빼기도 안 보여 놓고 무슨 진짜 엄마냐고 흐흐흐흐 그러니까 너네 진짜 엄마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럼 엄마는 날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?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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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일세 박회장 모든 증거가 뻔한데 왜 영장 발급 안 해주시는 겁니까? 그만해 이제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을 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이 감옥에 가냐고요 자백했어 권력을 이용해서 뒤집어 쓴 거 아닙니까? 뻔하잖아요 돈 몇 억 쥐어주고 자백하라 그러고 뒤집어 쓰고 대한민국 이래서 되겠습니까? 맨날 눈 가리고 아홍 몇십 년 동안 바뀌질 않잖아요 너도 이 바닥 몇 년 더 해봐 나도 방법이 없어 부장님 가봐 너 할 말 없다 으아이 아 아 박회장님 자백 받아냈으니까 그거는 법정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그래 고맙네요 근데 그 오검상가 하는 사람 좀 거슬리던데 아 그 친구가 신입이라 열정 넘쳐서 그런데 그 열정 더 넘쳤다간 저세상 가는 길이라고 말해줘요 끊습니다 박회장님 어디야? 지금이라도 자수하십시오 자수? 무슨 말인가? 아아 그거? 범인이 자수했다던데? 회장님이 범인이지 않습니까? 그 오검사 젊은 패기는 좋은데 그거 아나? 세상은 돈 앞에서 비굴해진다는 거 자식이 꼬우면 돈 많이 벌어 아 그 어머니 집에 혼자 계시지? 어머니 생각도 해야지 그거 아십니까? 박 회장님이 빼도 박도 못하는 범인이라는 증거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공개할 거니까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대한민국 법은 공평하다 그 오검사 그 친구 좀 처리해야지 현실을 아 아 아 아 낙장불입이야 누나 누가 할 소리? 또 사기치 생각하지마 뭐가 나올까요? 와 공룡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 귀엽다 뭐가 나올까 어 귀여워 노랑색이잖아 내놔 니것도 내놔 뭔 소리야 내껀데 내놔 내꺼야 아 왜 그러냐고 와 뭐 예이 방구방구 뿅뿅뿅뿅뿅뿅뿅뿅뿅 뭐야 아 어 어 예스 방구 공격으로 되찾아왔다 캬캬캬 허 방구 냄새 너무 톡해서 어지럽잖아 응? 너네 무슨 일 있었어? 내가 박세인 누나한테 복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귀여워 미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드라마대 현실 상황극하기 대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석이는 새처럼 산 산 예않아 두 소린